삶은 판타지요 그리고 연어 껍데기도 먼저 됐어요 아직 싹가삭인지 모르겠지만 오, 잘 됐네 야, 이거 2만천원들아야 이거 아, 있었구나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니 조금 싸시는, 한 1,2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튀김 지포 있잖아요 휴게소에 파는 거 그 소리 탁상 나네 버터로? 아, 예, 예, 예 옆에서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요,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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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단순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아요, 무슨 향과 맛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, 다 느끼겠는데 그걸 다 느끼시는구나 근데 모든 향이 아주 쪄컴 썼어요 이게 또 스피드 기법으로 만들어낸 건가요? 스피드 할 때 아주 약한 불에 신선한 불 스피드가 많이 많아졌습니다, 지금 이게 지금 터졌어요, 터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스 같은 경우는 기본 프렌치 스타일 버터하고 갈릭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사워크림 넣었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버섯, 사워크림, 오일하고 구글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만 한 접시 먹으면 또 이야, 또 추억 또 떠오르면서 이거 진짜 연어가 지금 축제가 열렸어요, 지금 연어 페스티벌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 이렇게 비밀성 얘기처럼 예,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, 그거 비밀인가 봐요 진짜 맛있다고 다른 셰프가 들으면 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생선이 생선이 여기는 버터랑 이렇게 좀 진한 그런 맛이고 야채 자체는 생생하고 연어는 너무 부드러운데 밖에 대여섯 가지, 일곱 가지가 맛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, 네 약간 스타 아닉스톤 메들리 국처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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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살짝 메들리처럼 정신 없이 정신 못 차릴게 네, 네 그게 이제 판타지죠, 판타지야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, 저게 궁금해요, 이거, 이거 소스요 페이퍼, 크림치즈, 그리고 아보카도 아, 아 아 사실은 아보카도 대신에 원래 감자 드는 건데요 아 감자가 없어서 아니, 그러니까 아보카도인 것 같은데 치즈인 것 같은데 뭔지를 내 냉장고에서 나왔다고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연어랑 조금만 더,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연어로 3연승 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, 연어를 찰자 찰자